안녕하세요. 전국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 올댓입니다. 새롭게 진행 중인 이벤트 소식 두 가지를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차량 보호 필름 안심 패키지 프로모션 내용은 쿠폰 선팅을 시공하시고 PPF 작업만 원하시는 고객님과 시공하신 지 오래돼서 지저분한 상태의 기존 차량 고객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상가 대비 30% 할인 적용 및 특이사항 없다면 기존 시공된 필름 무상 제거 재시공을 해드리는데요. 시공 부위는 라이트, 도어컵, 도어엣지, 주유구, 트렁크리드 기본 구성에 주차시 부주의로 인한 스크래치 보호형 프론트 범퍼 코너 리어 범퍼 코너 시공과 손으로만 만져도 지문과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블랙하이그로시 미필러 C필러 풀패키지입니다. 필름은 자가 복원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미국 아르고텍 TPU 최상위 등급 원단으로 시공해드리고 가능한 차종과 가격은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로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리어모니터 카컴 엑스텐 할인 행사인데요. 슬림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 12.5인치 큰 화면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안드로이드 10.0 OS 적용 무선 업데이트까지 가능한 최신 기종입니다. 대형 세단이나 펠리세이드 카니발 등 뒷좌석 공간이 넓은 차량에 잘 어울리는 튜닝 상품이고요. 세트 시공 시 정상가 110만원에서 3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장착해드리고 반품 시공 시 정상가 60만원에서 10만원 할인 장착해드립니다. 영상 댓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이벤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견적문의란에 작성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